오후시장 전망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BK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지금 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오후시장은 좀 어떻게 될 걸로 보고 계신가요? 네, 미국 증시는 4그레일 연속 약세를 보였고요. 시간의 선물도 하락됩니다. 엔비디아 급락 이슈가 있는데 한동안 유럽 금융시장의 변화도 한국에, 미국에 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현재는 엔노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로화가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영향이 다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증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유로존에 물가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폭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의 인플레이션 불안 때문에 아마 이번에 8월 통화정책에 의해서 75p 이상 이상 가능까지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럽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한다면 달러 강세가 다소 조금 누그러질 수 있다는 점은 국내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시장의 급락세가 좀 나타나는 이유는 엔비디아의 시간의 급락입니다. 중국의 수출 규제 관련된 변수로 큰 폭 하락을 하고 있고 시간의 선물 가격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미중 갈등 관련된 무역 갈등 부분이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다소 좀 센티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9월 증시가 글로벌 약세 관련된 징크스가 있다고 보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일 마지막 FMC 관련된 리밸런싱 관련해서 수급이 기계적으로 들어오면서 전일 주가를 국내 시장에서 끌어올린다는 점도 일단 이 부분이 되돌림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아침에 9시 중에 발표된 무역 수시 적자가 5개월 계속 이어지면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다는 점도 다소 좀 부담스럽습니다. 10시 반 이후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도세가 진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주초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대부분 10시 30분 전으로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간이 서면서 매수세로 전환했다는 점도 오늘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오후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도 축소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기돈 주저주보다는 다소 좀 낙폭과대 업종 특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것을 보면 IT 하드웨어라든지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쪽의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5조 넘는 수매수를 7월 이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부분 낙폭과대 섹터 중심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과 관련해서 오후 시장 전망까지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좀 어떤 종목에 더 관심을 갖고 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이 다소 조정받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무림 P&P, 제주 업종인데요. 다소 조금은 변동성이 작은 회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2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치보다 조금 하위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제주 부분과 펄프 부분에 4년 만에 대보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는 7일 그리고 펄프는 14일간 가동 중단이 됐기 때문에 생산과 판매 중단이 2분기에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11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3분기는 161억 그리고 4분기 정도는 23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제주와 펄프의 판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3분기부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수출 부분에서 판차액 또한 실적 회복에 주된 이유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11월 지난해 톤당 655달러까지 하락했던 펄프 가격이 이후 강세로 전환되면서 최근에 1030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펄프 가격의 BEP가 720달러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의한다면 펄프 부분에서 흑자가 대규모 턴아라운드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인쇄용지 부분의 수익성도 상당히 확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타사와 달리 인쇄용지 부분의 마진 스프레드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주가가 일부 좀 하락했고요. 2분기 이후에 3, 4분기 계속적으로 증액 이슈가 상당히 급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면 PER 6배 정도 수준의 밸류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을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금은 관심을 가질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안정적인 특히 하반기의 이익 개선이 예상되는 무림 PMP 종목까지 들어보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